안녕하세요. 최영지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한 해가 지나갔었죠. 2023년 새해에는 새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한 계좌와 건강한 매매법으로 풍성한 한 해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는데요. 새해 저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학습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만들고 또 수익도 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주였죠. 첫 주 어떠셨나요? 정말 변동성이 큰 그러한 시장이 연출이 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동안에 아무래도 반영이 됐던 경기 침체라던가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또다시 부각이 되면서 변동성이 큰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경기 침체에 정말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이 경기 침체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언제 나타나게 될지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또 고용 지표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인식 속에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요. 하락 출발을 했죠.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은 만큼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어려운 시장 속에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있죠. 꾸준한 학습은 꾸준한 수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꾸준한 학습은요. 여러분들의 매매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공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준을 만들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 나가게 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손실을 줄여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학습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 주식 빨간펜 강의로 제가 찾아오니까요. 오늘도 또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매번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리고 있죠. 학습지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동평균선 강의 학습지를 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복습을 해주셨더라고요. 복습을 하시면서 톡방을 통해서 저에게도 또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저는 뿌듯합니다. 이런 뿌듯한 마음으로 오늘도 역시나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학습지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있죠.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 찍어주시면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의 링크입니다. 이 톡방 입장하셔서 학습지 받아가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링크가 갈 겁니다. 링크 통해서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학습지 말고도 시황 브리핑이라던가 관심주, 특징주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최근에 차트 강의 정말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매매 기법에 대한 것들을 하나 둘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규 상장주 공략하는 매매 방법, 이 방법을 통해서 저는 많은 분들께 수익을 드렸던 경험이 있는데요. 과거에 2021년 한컴 라이프케어 제가 사안가 전에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려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규 상장주 공략하고 싶은 분들은 물론 사안가가 아니어도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매매법을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다음 주에 무료 방송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딱 2시간 동안 진행을 합니다. 어디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신규 상장주 매매법,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니까 이 방송도 또 많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요. 우리가 2주 동안 쉬었죠. 그래서 지난 강의를 기억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난 강의 복습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이동평균선, 제가 사용하는 선은요. 60일선과 그리고 120일선, 5일선과 10일선, 20일선 이렇게 5가지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지지와 저항 그리고 돌파 매매 방법에 대한 것들도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여러분들. 거봉차 이 3가지를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추세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표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한 가지에만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에 의존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가지만 보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다방면에서 확인을 해야지만 신뢰도를 더 높일 수가 있고 수익 확률도 더 높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다방면 도대체 어떤 거를 확인해야 되나요?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거봉차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는요, 거래량과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다시 돌아오려는 회귀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여부와 거리를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봉차트, 캔들차트죠. 우리 이강에서 배웠습니다. 캔들차트를 통해서 더욱더 수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는요, 교차인데요.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우리 함께 배웠었죠.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통해서 주가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봉차 확인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나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시 차트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요, 테이펙스의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일단 첫 번째 동그라미가 나오는데요. 이때 캔들이 중요합니다. 이때 캔들을 보면 연속적으로 은봉이 나오다가 십자형 캔들이 등장을 했죠. 그렇다는 것은 매도 세력에서 그리고 매수 세력이 유입이 됐다.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구간을 첫 번째로 매수가를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동그라미 친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거봉차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으로 봤을 때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격, 그러니까 주가와 이동 평균선의 거리가 좁혀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거기에다가 봉차트를 보니까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와주는 모습이었고 또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는데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거봉차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도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이 부분을 보자면 이 부근에서도 거봉차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거래량이 늘어났고 이격의 거리도 좁혀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양봉이 캔들이 등장을 했고 또 골든크로스가 한 차례 더 발생한 모습이 나타났죠. 이 부근에서 이제 또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고요. 이 파란 색깔 동그라미, 이 부근은 바로 매도 타점 구간입니다. 기존에 지지를 받던 파란 색깔 11선 보이죠?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주가가 이 구간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단기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121선과 61선 구간을 다시 지지받는 구간이 나와줍니다. 이 부근에서도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 보면은 이 노란 색깔 21선이 나타납니다. 21선 구간에서 주가가 지지받고 파동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 이 부근에서도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지지 구간을 주가가 이탈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1선 이탈한 구간인 파란 색깔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매매 타점을 잡아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학습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저처럼 이렇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동그라미 치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한눈에 이 이동평균선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거봉차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동평균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배울 건데요. 오늘은 5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추세선과 지지와 저항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제가 차트 강의 진행을 하면서 추세라던가 지지와 저항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배워볼까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제가 뒷부분에 추세선과 관련된 매매 기법까지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제목으로는요. 추세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추세를 보면은 주가의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면서도 기본적인 거를 놓쳐서 수익을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기초가 없다. 주식 차트 여전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추세선을 긋는 방법부터 그리고 추세선 매매 기법까지도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추세선의 이론적인 부분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추세선에 대해서 알려면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지와 저항,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원리를 잊어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 내려가게 됐을 때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반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간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와줬을 때 지지 구간이 나와주는데요. 그 파동을 연결했을 때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일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회기현상에 따라서 주가는 파동을 그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와주게 되는데요. 이 파동에서 이 주가가 내려갔을 때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다시 한번 파동이 그려주고 이 구간에서 또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접점을 연결해 봤더니 이 구간이 바로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 파동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이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지지선을 하향 돌파를 했을 경우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매물대 강의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매물이 점점 쌓여 나가다가 이 구간은 이탈을 하게 됐을 때 그때는 이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을 하향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추세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항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항선은 지지선과 반대인데요. 주가가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어느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파동을 그려나가게 되는데 어느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저항받고 하락하고 또 저항받고 하락하고 저항받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주가의 파동 중에서 고점 부근이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때가 바로 저항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항선은 주가 파동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주가가 이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밀리지 않고서 이 구간을 상향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선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항선을 상향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추세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적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지와 저항에 대한 원리를 기억해야지 추세선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추세선 지난번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관성의 법칙 기억하시나요? 이동평균선 복습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는 어떠한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대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있다면 그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하려는 성질이 있고요.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손잡이를 잡잖아요. 손잡이를 잡는데 갑자기 급정거를 합니다. 그때 몸이 버스나 지하철이 앞으로 가는 방향대로 끌려나가게 되죠.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도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그런 관성의 법칙이 나타나고요. 반대로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려는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 관성의 법칙과 연결이 된 게 바로 추세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는요. 파동을 그린다고 했잖아요.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게 된다면 상승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게 된다면 하락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의 특성상 일정 기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파동을 그리게 되는데 이 파동을 연결해서 그은 선이 바로 추세선입니다. 이 추세선의 원리는 앞에서 배웠던 지지와 저항의 원리를 적용한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첨부를 해왔는데 앞에서 봤던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로로 일직선이었다면 상승 추세선은 위로 올라가는 각도죠. 파동을 그려 나갔는데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형태입니다. 이게 바로 상승 추세선이고요. 하락 추세선은 그 반대입니다. 파동이 그려지게 되는데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게 됩니다. 어느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저항받고 또 저항받고 또 저항받는 모습인데 이 고점 부분이 계속해서 낮아지게 되죠. 이게 바로 하락 추세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선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긋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선을 제대로 긋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추세선을 잘못 긋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간단하게 추세선을 긋는 방법을 지금부터 예시차트를 보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주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차트인데요. 효성 TLC의 차트입니다. 제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선을 4개를 그어놨죠. 이 선이 어떤 선이냐면 주가가 파동을 그리는데 이 파동 중에서 저점인 부분을 연결해서 그은 선입니다. 자세히 보자면 29만원, 40만원, 63만원, 69만원 이렇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캔들을 또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캔들을 보면 이 선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 이 구간에서 또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고요. 또 제가 동그라미 친 구간에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지지를 받고서 반등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캔들이 이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죠. 이 부분들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일단은 동그라미를 쳐서 저점 부분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 파악한 저점들을 여러분들 연결하면 이게 바로 상승 추세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점을 미리 선을 그어서 표시를 해놓은다면 상승 추세선을 그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상승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그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것도 예시차트 넣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선을 긋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락 추세선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하락 추세선은요.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첫 번째로 고점 부분을 일직선으로 긋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5개의 선을 미리 그어놨습니다. 파맵 시내 주가인데요. 딱 봐도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점 부근에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9,700원과 8,400원, 7,000원과 5,600원 그리고 4,500원 부근에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캔들도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 선에서 캔들이 은봉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 선에서는 이 부분에 보시면은 이 부분을 돌파하려고 양봉이 나와줬지만 결국에는 밀리게 되면서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선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구간을 돌파하려고 시도는 하지만 윗고리를 달게 되면서 주가는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항받는 모습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 다섯 번째 선에서도 이 캔들이 계속해서 이 구간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줬지만 결국에는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고점을 다섯 개를 그어놨는데요. 그러면 이 구간을 연결해 본다면은 하락 추세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면은 이 차트 추세선을 긋기 어렵다면은 일단은 고점 부근을 일직선으로 그어놓고 나서 고점 부근을 동그라미를 쳐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하락 추세선을 그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어야지만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그러한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고요. 이 추세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가의 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제가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이 추세선의 종류가 있는데요. 박스권 추세선이 있습니다.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했는데 이 박스권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박스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횡보하고 있는 주가에 나타나는 추세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있으면은 지지와 저항선이 있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이 있는데 주가가 이 안에서 이 안에서 파동을 그리면서 박스가 나와주는 형태가 이 박스권 추세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 구간의 주가에서 나타나 주는 형태고 의미 있는 구간을 연결해서 긋는다고 했는데 이 의미 있는 구간은 지지와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추세선이 사실 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에 비해서는 더 긋기가 쉬운 선입니다. 이것도 예시차트를 보면서 제가 긋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실 이 박스권 추세선에 있는 주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진입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 만약에 상향 돌파를 했을 때 혹은 하락 돌파를 했을 때 그때 이 주가의 추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추세선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기 좋은 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박스권 추세선은 지지와 저항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어놨습니다. 이 차트는 위닉스의 주가인데요. 18,000원 지지선을 그어놨고 2만원 선에 저항선을 그어봤습니다. 보시면 이 구간대 3개월 정도 이 박스권 추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18,000원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죠. 그런데 2만원 선 구간까지 올라왔을 경우에는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구간에서도 지지를 받았고 세 번째 지지 구간이 나오죠. 또 위에 보면 두 번째 저항과 세 번째 저항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파동을 그리는 형태가 나와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 박스권 추세에 있는 주가에서 매매 타점을 잡아보시려면 지지받는 구간에서 매수를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항을 받는 구간대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추세에 비해서 조금은 쉽게 매매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추세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주가 파동이 계속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구간대 안에서 매물이 정말 많이 쌓였겠죠. 매물이 많이 쌓였다는 것은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급락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그동안에 18,000원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아왔는데 이 주가가 은봉의 캔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이 구간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8,000원 구간대가 기존에는 지지받는 구간이었다면 저항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캔들이 계속해서 이 18,000원 구간대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저항을 받게 되면서 완전히 하락 추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추세선에 있는 주가가 이탈을 하게 됐다면 손절선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상향 돌파를 하는 경우도 역시나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박스권 추세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차트의 경우에는 오픈베이스의 차트입니다. 제가 두 가지 선을 그어놨는데 3,000원 구간선과 그리고 2,800원 구간선을 그어놨습니다. 2,800원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고 3,000원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 그런 박스권 추세선인데요. 보시면 이 구간을 이탈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양봉의 캔들이 지지를 받았고요. 계속해서 지지 구간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3,000원 구간대에서는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와주게 되면서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는데요. 그래서 지지 받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고 저항 받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만약에 매물이 이렇게 쌓이게 되잖아요. 매물이 이렇게 쌓였을 때 이 기존의 저항을 받았던 선을 상향 돌파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동안은 이 박스권 안에서 매물이 많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 구간대가 강한 지지 구간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이 기존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강하게 상승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량도 기존에는 바닷권의 거래량이었다면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기존에 있었던 저항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고서 주가가 저점을 높여 나가면서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거기에다가 거래량도 이렇게 대량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강하게 지지를 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박스권 구간에서 상향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박스권 추세선 매매 기법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 또 하락 추세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에 있는 자료들 예시 차트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도 학습지 준비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학습지 선물 준비해왔는데요. 이 학습지 선물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이 QR코드 입력을 해주시면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입니다. 이 톡방에 입장하셔서 학습지 받아가시면 되고요.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보내주시면 링크가 보내지게 될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진행했던 이 강의 내용과 더불어서 신규 상장 매매법 제가 공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무료 방송에서 신규 상장 종목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시간은요.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딱 2시간만 진행을 합니다. 장중에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시 차트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매매 기법을 통해서 올 한해는 정말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제가 오늘 추세선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표는 하나만 의존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 의존만 하게 되면 실수만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선도 여러분들이 다방면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딱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의 신뢰도 높이는 방법 딱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각도가 있습니다. 각도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각도기를 가져왔는데 각도 세 가지의 각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파른 70도 각도가 있고요. 그리고 완만한 25도 각도 그리고 중간 각도인 45도 각도가 있습니다. 일단 70도 각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급등주 좋아하시죠? 급등주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각도인데 그러니까 주가 각도입니다. 추세선의 각도예요. 그래서 급등주들이 이렇게 지지받고서 상승을 하면서 이 70도 각도의 추세선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등주들이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수익을 챙겨갈 수는 있겠지만 대신에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아래 형성이 된 매물이 적기 때문에 주가 추세가 깨졌을 때 그때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탄력과 지속력으로 따져봤을 때는 탄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지속력이 떨어진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70도 각도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각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25도 각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5도 각도는 70도에 비해서 훨씬 완만한 각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속력에 있어서는 주가 추세 자체가 오래 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대신에 각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익률이 적을 수가 있고 혹은 탄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탄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아무리 주가가 올라가도 수익률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횡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도 각도는 탄력적인 부분에서 아쉽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의 각도를 보완할 수 있는 각도가 바로 이 45도 각도입니다. 45도 각도.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속력과 탄력에 있어서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각도입니다. 일단은 주가 추세가 이렇게 45도로 나와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차근차근 매물이 아래부터 쌓아지게 됩니다. 매물이 쌓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단단한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추세를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지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인 부분에서나 아니면은 지속력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그러한 각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추세선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여러분들이 45도 각도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시 차트 보도록 할게요. 70도 각도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70도 각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차트입니다. 각도만 봤을 때 여러분들 저점 구간을 연결을 해서 추세선을 그어 본다면은 각도로 봤을 때 70도 각도라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각도입니다. 보면은 분석을 자세하게 해보자면은 일단은 하락하고 있는 주가에 상승장악형 양봉이 등장을 합니다. 2강 때 배웠어요. 그렇게 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대량의 거래량까지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가파른 각도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지를 받고 파동이 나오고 지지를 받고 파동이 나와줬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올라간 주가는 아래 매물이 적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기존의 추세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70도 각도는 어느 정도 탄력성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지속력에 있어서는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승 추세로 이어진 그러한 기간을 살펴본다면은 대략적으로 2개월 정도 추세가 이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5도 각도도 보도록 할게요. 25도 각도는 굉장히 완만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완만한 각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박스권인지 아니면 상승 추세인지 알아보기에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일단 차트를 분석을 해보자면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장악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저점은 점점 높여가는 형태이기는 합니다. 저점은 점점 높여가면서 25도 각도의 추세선이 나와줬는데 보시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거래량에 받쳐줘야지만 탄력이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거래량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추세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횡보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지지선을 이탈을 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략적으로 기간으로 봤을 때는 2개월이 걸렸는데요. 앞에서 봤던 70도 각도와 별 차이가 없죠. 거기에다가 그렇게 각도가 가파른 그런 각도도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도 각도도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45도 각도는 어떤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45도 각도의 이 차트 예시입니다. 보면은 정말 장기간 상승 추세가 이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단단하게 지지받는 구간이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차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DI의 주가인데요. 보시면은 이 골든크로스가 나와준 구간이 있습니다. 단기 입형선이 중장기 입형선을 상향 돌파를 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중장기 입형선이 지지 구간으로 바뀌어 줍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저점을 높여가는 그러한 상승 추세 형태가 나와주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저점 구간이 정말 많이 연결이 돼 있죠. 그렇게 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점을 연결한 이 각도 자체가 45도 각도를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래 쌓여있는 매물이 많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주가에 지지받는 그런 매물들이 많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세선은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 줬을 때 그때 아래 매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오히려 지지를 받고 또다시 상승 추세가 연출이 되죠. 60일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와줬는데 또다시 접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상승 추세가 나오게 됐죠. 기간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상승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파동이 나올 때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챙겨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시점부터 고점 부근까지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간다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중장기적 관점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됐을 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 앞에서 봤던 70도와 25도 각도에 비해서 훨씬 더 기간도 길고요. 또 아래 쌓여있는 매물이 많기 때문에 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로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세선의 각도, 45도 각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추세선을 높이는 방법,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두 번째 길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추세선의 길이 길면 길수록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매물이 점점점 쌓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지 구간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추세선의 길이가 길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길이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지지 구간, 접점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접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매물이 많이 쌓였다는 건데 매물이 여러분들 쌓이려면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이 될수록 매물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형성된 매물대가 강하게 지지선 역할을 해주면서 주가 추세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도 예시 차트 보도록 할게요. 길이의 길이, 주가의 길이가 어느 정도 길어야지만 신뢰도가 높나요? 이게 또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관점에서는 한분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분기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3개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개월 동안 이 추세가 이어진 차트라면 어느 정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나 중기적인 관점에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예시 볼게요. 일단은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이 짧은 그런 예시 차트입니다. 2개월 정도의 추세선이 이어진 형태인데요. 각도 자체는 45도의 각도이기는 하지만 보시면 추세선에서 접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 구간도 살짝 뜬 모습이 보였고 이 구간에서 지지, 지지 구간이 나와주기는 하지만 길이 자체가 짧고 접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이탈을 했을 때 곧바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짧은 이러한 차트는 조금은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길이가 긴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딱 봐도 상승 추세가 오랫동안 이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일단은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러한 이런 추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구간을 연결을 한다면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략 기간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입니다. 제가 3개월이 긴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파동이 3개월 정도 나와줬을 때 대략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본다면 고점 부분까지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무엇보다도 추세선에 있어서 접점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접점이 많다는 거는 매물대가 아래부터 차곡차곡 쌓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세가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추세를 깬다고 해도 아래 지지구간이 나와주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추세선을 이탈했는데도 지지구간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모습이 연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쌓여있는 매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이동평균선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차트마다 그리고 종목마다 이동평균선 지지와 저항선이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만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차트를 보면서 기준이 되는 선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중 지지와 저항선을 찾아보면 되고요. 그 선을 이탈하거나 아니면 돌파를 했을 때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선으로 갈아타는 현상이 나와주는데요. 제가 그림을 첨부를 했습니다. 파란색은 11선, 노란색은 21선, 회색은 61선, 초록색은 61선, 회색은 121선 이렇게 네 가지 선을 그어놨고 주가를 그어놨습니다. 보면 주가 파동이 일단은 파란색깔 11선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21선에서 이렇게 갈아타는 모습이 연출이 됐죠.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도 21선에서 지지를 받다가 21선에 이탈을 하게 되면서 61선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갈아타는 모습도 나와주기 때문에 갈아타는 선까지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시 차트 같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하락 추세에 있는 주가입니다.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국 약품의 주가인데 딱 보면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구간이 나와줍니다. 은봉의 캔들이 나오게 되면서 단기 입형선이 중장기 입형선을 아래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하락 추세에 전환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이 11선 구간에서 저항을 또 받습니다.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하죠. 하락 파동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주가가 노란 색깔 21선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21선이 저항선으로 바뀐 모습입니다. 그 다음 구간에서도 역시나 노란색 21선에서 저항을 받고 또 21선에서 저항을 받죠. 이런 식으로 저항선도 갈아타는 모습이 나와주는데 이 저항선 구간을 위로 상향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저항선이 지지 구간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21선을 돌파를 했을 때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주가가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정평균선을 통해서 추세선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H 차트도 보도록 할게요.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에 있는 주가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건데 데브 시스터즈의 주가입니다. 일단은 거래량의 대량으로 발생한 구간부터 같이 볼게요. 주가가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21선 노란색깔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그 다음에도 보니까 21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도 21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데요. 자세하게 좀 보면 11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서도 옮겨 타는 모습이 몇 차례 연출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의 기준이 되는 선이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조금 더 구체적이게 분석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을 갈아타는 그러한 매매 기법을 제가 오늘 가져와서 이렇게 이론적인 설명을 좀 길게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매매 기법이 뭐냐면 바로 환승 매매법입니다. 환승 매매법인데요.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에 갈아탈 때 환승한다고 하죠. 이동평균선의 기준이 되는 선이 갈아탈 때 그때 매매 타점을 잡고서 수익을 높여가는 방법이 환승 매매법인데요. 일단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추세선을 갈아탈 때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으로 본다면은 1분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각도가 여러분 각도가 완만하면은 탄력이 떨어진다고 했고 각도가 가팔을 경우에는 탄력이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45도 각도를 유지했던 상승 추세선이 가팔라질 때, 가팔라질 때 그때 공략을 하는 방법이 이 환승 매매법이고요. 이동평균선 단기선으로 예를 들면은 61선에서 11선으로 갈아탔을 때 그때 각도가 가팔라지기 때문에 그때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단기 매매법인 만큼 역시나 손절선도 중요하고요. 여기에다가 이 목표가 또한 여러분들이 짧게 짧게 잡고서 적용을 해야 되는 매매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61선에서 지지를 받다가 21선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죠. 이때 탄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공략을 하는 방법이 이 환승 매매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시차트 같이 보도록 할게요. 딱 봐도 상승 추세에 있는 주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T로보틱스의 주가입니다. 이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저점을 점점 높여가는 그런 형태가 나와주는데요. 보니까 61선, 이 초록색깔 61선에서 접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지 구간이 연출이 됐는데 그러다가 이 구간, 제가 동그라미 쳐놨어요. 21선으로 갈아타게 되죠. 각도가 더 가파르게 됐습니다. 이때 탄력이 강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고 대신에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서 손절선도 역시나 잡아봐야겠죠. 두 번째로 또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강하게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구간에서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21선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구간을 손절선이라던가 매도선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AC차트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AC차트는 아세아 제지의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접점이 많은 구간이 노란색깔 21선입니다. 접점이 많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다가 이 주가가 11선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각도가 가파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탄력이 강해진 모습을 보였는데 이 구간에서도 짧게 매매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또 11선 구간에서 지지받는 구간이 몇 차례가 나와줬는데 이때마다 매매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각도가 가파른 만큼 탄력이 강하기 때문에 손절가와 목표가 잡는 거 중요하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또 예시차트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추세선이라는 게 사실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면서 추세선 긋는 방법도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세선을 보는 방법도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료들 보시면서 복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주말 동안 공부를 해보시면서 다음 주에 매매 기법으로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학습지 제가 또 선물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선물 받아가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키셔서 QR코드 입력을 해주시면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링크로 입장해 주셔서 학습지 받아가시면 되고요. 문자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보내주시면 링크가 갈 겁니다. 링크 통해서 입장해 주셔서 학습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무료방송을 통해서 신규 상장주 매매 기법 제가 공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배웠던 강의 자료를 보면서 복습 한번 해보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 공략하는 방법까지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디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올 한 해는 정말 수익으로 가득 찬 한 해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학습지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5강을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 주 또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